버팔로 이거 뭐예요? 무슨 스네이크지? 레틀 스네이크 프로클레그 개구리 다리 그렇지 벤니션 이건 그거잖아요 사슴? 벤니슨? 바물뱀? 이게 뭐야? 개구리 다리? 와일드보아는 뭐예요? 와일드보아? 와일드보아? 가입했는데 바물뱀 검색해봐 또 이상한 거 나온다 야 불? 와일드보아? 아 깜짝이야 매치 아니 아니 야생각대지 이거 완전 그러면 우리 이거 그거 시켜보자 아 월컴 투 디 그리슬리오 월컴 투 디 그리슬리오 월컴 투 디 그리슬리오 아우 파인 파인 엑슬렛 하우 바치 아우 파인 땡큐 유 엔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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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유씨 제가 영어 영어 좋아합니다 정갑니다 아 제 축구의 패스 엔쥬 엔쥬 오케이 아 엔쥬 엔쥬 랍스터 랍스터 펑듀 랍스터 펑듀 랍스터 펑듀 엔쥬 엔쥬 캐나다도 팁이 있죠 팁은 보통 그냥 15% 정도 뭔지 알겠어? 나도 모르겠어 잘 시킨 거 같긴 해 하여튼 뭐 잘 시킨 거 같긴 해 사실 좁은 분위기에 우리가 진 거 같아요 어 밀렸어 두 가이로 엔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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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0도 지구에 돌판이 옵니다 아 거기다 부어서 어 뭐야 그러면 그걸 저기다 치즈에 찍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또 포스가 있어요 아 반칙 뭐야 약하지 않네 아니 아니 약하지 않네 맥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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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하지 않아! 홍두까지는 진짜 너무 관측이지. 사슴. 사슴. 나 처음에 나올 때 이게 아닌 줄 알았어. 사슴. 버팔로. 버팔로? 버팔로. 아니, 이제 뭐 색깔부터 봐야 아직 상관하잖아요. 먹어보지 못했던 고기들은 뭐랄까?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. 오, 야. 와우. 이 정도면 미디엄 레알. 나도 미디엄 레알. 그럼 지금부터 먹기 시작해서 미디엄 레알까지 먹으면 돼. 그럼 제가 한 번 먹어볼게요. 이거 제일 어려운 소스 먼저. 소스가 이렇게 다섯 가지. 미디엄 레알 씨, 미디엄 레알 씨. 무지원하다.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. 진짜 부드러워요. 뭐 말해야 할 것도 모르는데. 솔직히 말하네요. 더 구워 먹기를 좀 권장해요. 이게 원하는, 굽기 정도를 원하는 대로 해서 그냥 먹으면 되니까 많이 올라와요. 더 쫀득쫀득하네. 쫀득쫀득하고 우리나라 소고기보다 기름기가 훨씬 좋아. 진짜 먹는 재미까지 했네요. 자기가 이렇게 구워서 먹으니까. 랍타를 처음 구워서 먹어봐요. 랍타를 구워? 랍타를 구워서 먹어요, 구워서. 아 저거 정말. 고기만, 고기만. 저거 정말 대단합니다. 야, 뻥뻥투어 좋은데? 음...